인생을 처지를 합니다. 다음 선수를 나오세요. 에펙스 비토리아! 희조군은 국가대표이기 때문에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지금 즐기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2초씩 줄어들고 있어요. 처음에는 22초, 그 다음에 19초. 선이 풀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그렇죠. 3라운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훈과 빅토리아. 레디! 올리세요. 스탑! 됐어. 오케이, 스탑. 천천히. 됐어. 오케이, 스탑. 천천히. 오케이, 스탑. 천천히. 그렇지, 이렇게 이게 뭐죠? 빨리, 빨리. 오케이, 괜찮아. 아, 안돼. 빨리, 빨리. 오케이, 괜찮아. 아, 안돼. 다시 와. 다시 와. 다시 와. 빨리 눌러야 돼, 빨리 눌러야 돼. 빅토리아 빨리.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비어 눌러. 자씨, 아, 하아. 오우! 으어어어. риз미 뱅. 민아 누리아. 으어어. 아아. ullah, mut가. 자 씨, 아아. 저기 Australia. 톤와ıyı. 자칫해 zugl. 이야, 이거 그냥 혼자 하기는 시간을 갖춤 수 있는데요. 옆에서 짜자 President 빨리 가니까 더 마음이 좁 African nowes nija. 아 다다다다다다다 하니까 이거 뭐지 막 딸락하고 싶은 그런 느낌 느껴요. 그렇죠 본인만 리듬 들어가야 되는데 상대방이 빠르다 보니까 훨씬 더 힘들 겁니다. 자 마지막 투자 성부의 신 민호! 아 긴장되시나봐요. 자리를 한번 바꿔서 했으면은. 어 자리 바꿔서? 잠깐만요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능할까요? 교체 요구하십니까? 왜요? 본 지원이 있는 거니까요. 오른쪽 왼쪽 이렇게 보면. 아 그래요? 의자? 예민하신 분이니까요. 진짜요.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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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투자. 준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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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안에ィ?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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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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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алась감로 괜찮은 것 같아요. 술 때지 마. 나갔다 Нач burn 닫아. 수준. replaced! 다 왔는데, 다 왔는데. 다 왔는데, 기록이 너무 안 좋았어. 다행 다행이다. 일단 먼저, 선비의 폭포성 가겠습니다. 21.65, 21.4행 나왔습니다. 시간에는 민호가 빨랐고요. 점프라우트 굉장히 높았어요. 너무 많이 뛰었어 민호야. 이미 되기 쉽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마지막 우리 기종군은 이렇게 예쁘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우리 민호 씨 보면 오른쪽 세 개가 이렇게 엎드려져 있습니다. 네, 이쪽은 괜찮은데 이쪽은 거의 지금 만취거든요. 무너지면 실객인데, 실객 맞습니까? 네, 재경기 원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맞아요, 맞아요. 오, 나는 지금 손이 너무 좋은데. 지금 이게, 이게 아니까. 알 송달 송인데 혼자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게. 저건 아닌데, 아차 싶거든요. 아니요. 이제 각자 뭐부터 불렀습니다. 지!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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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